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쿄연구사 김종우입니다 시험 발표 났죠 여러분? 아 이제 시험 본다고 하네요 시험 발표 나기 전에는 막 불안했죠? 시험 보는 거야? 안 보는 거야? 근데 시험 발표 났습니다 여러분 본다고 합니다 한국사는 이번 시험을 끝으로 이제 안 보지마 그래도 다행이에요 여러분 저는 안 볼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래도 한 번은 여러분과 더 만날 수 있게 됐네요 근데 이제 어떻게 공부하냐 이런 질문이 하루에 한 10개 넘게 옵니다 불안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그래서 학습 가이드를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넉넉하게 잡아서 5개월 짧게 잡으면 4개월입니다 5월 아니면 6월에 본다고 하니까 그렇죠? 5월에 본다고 우리 생각하자고요 5월에 본다고 생각하고 5월 설마 초에 안 보겠지? 5월? 중순 정도 본다고 생각하고 한 번 학습 가이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계리직 합격 4개월에서 5개월은 충분합니다 계리직은 여러분 보시면 합격자들 보면요 거의 단기에 합격하신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우편금융 이게 개정돼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판에 달리신 분들이 많이 붙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한국사하고 커바를 해주셔야 돼요 2월 달에나 1월 달에 이제 나올 거잖아요 그 우금 자료가 우금 자료 나오면 우금에 집중해야죠 우금은 단순 암기잖아 나도 한 번 볼까요 여러분? 우금? 볼까? 단순 암기 하면 또 김두근인데 아무튼 단순 암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 암기 하기 위해서는 계속 반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들 암기팀 만들고 여러분도 한 번 만들어 보시고 노래도 부르고 그래서 이제 하려면 단기 기억에 의존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금을 이제 뒤로 돌리세요 시험 가까운 지수 우금에 집중하고 앞은 한국사 커바를 왜 한국사는 이것도 암기긴 한데 양이 많아 그리고 이거는 그래도 스토리가 있어서 흐름이 정리되잖아요 그래서 한국사를 조금 앞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이 많아 한국사가 이렇게 한국사가 그래서 이게 빨리 끝내놓은 게 좋습니다 그래서 불안해하지 말고 지금부터 제가 알려준 방법대로 하면 합격할 수 있으니까 지금 알려준 방법 그대로 하셔야 합니다 내용 너무 많아요 다 하려고 하면 망합니다 그렇죠? 다 하려면 망해요 그래서 재시생하고 초시생하고 조금 다르게 공부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강의는 필수적인 것만 듣고요 최소로 들으세요 그리고 스스로 공부를 해야지 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염려된 거 지나치게 지엽적인 부분 보면 안 돼요 계리직 문제 어렵게 나온다 하니까 막 어려운 문제만 찾아서 푸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망합니다 그 시간에 우금하세요 그 시간에 그냥 우금한 책 한 번 더 보세요 암기하는 사람이 승리하니까 한국사는 기출문제하고 제 동영론 보세요 제 동영 아시죠? 합격생들 그리고 합격식 보십시오 김종호 동영 다 극찬합니다 제 거 동영하고 기출문제만 푸셔도 합격합니다 다른 거 푸지 마세요 다른 거 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려준 대로만 암기하시고 제가 알려준 대로만 문제 푸셔야지 여러분 더 들어가면요 시간도 없다니까 여러분 그거 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공부하는지 여기서는 집착하지 마라 집착하지 마라 어려운 건 넘겨라 알려준 것만 봐라 그래도 충분히 합격한다 그 얘기하고 싶고 그 다음 계리직 문제 어떻게 나오길래 이렇게 얘기하냐 2019년도는 무당 문제예요 너무 어렵게 나왔어요 너무 어렵게 나왔어요 너무 어렵게 나와가지고 이거는 공부 하나 안 하나 문제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대비할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렵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나오면 한국수는 없어지던데 결국 없어졌던데 그 다음 21년 계리직 시험 난이도는요 이제 이것보다는 조금 쉬워졌어요 조금 쉬워졌지만 실제 난이도는 조금 높은 편이었고 그 다음 22년은 이것보다 더 쉬웠어요 근데 백전방정 문제 공법 문제 같은 거 한 두 개는 있었습니다 그럼 백전방정 문제 버리고 나머지 문제 맞으면 여러분 충분히 성적 나오는 시험이었어요 아마 이번 시험도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백전방정 문제 한 두 개 빼고는 그냥 무난하게 그래도 이전보다는 그렇죠 좀 쉽게 이전보다는 하지만 어려운 문제 어려운 문제 있죠 백전방정 문제 한 두 개 정도는 꼭 있을 거예요 그런 거는 너무 집착하지 마라 그렇죠 그리고 제가 문제 분석해본 결과 다른 직년 기출문제 있죠 그거하고요 한능검 문제 짬뽕 했더라고요 한능검 문제가 쉽잖아요 그거를 사료를 조금 어려운 사료 놓고 약간 문제를 꼬아서 근데 주제는 한능검 문제 그 주제를 갖고 왔더라고요 한능검으로 대치되고 그래서 그런 거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다고 한능검 기출문제 풀 필요 없습니다 제가 보고 아 이거 좀 나올 만하다 그럼 제가 갖고 와가지고 변형시켜 줄 거예요 그대로 안 나와요 그 주제가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또 이거 얘기하니까 또 불안해지네 또 한능검 문제 풀까 봐 한능검 문제 풀어봤자 여러분들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너무 쉬워가지고 그 주제를 내가 파악해서 내가 변형해서 내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출 중심으로 나오니까 공무원 기출을 중심으로 여러분 공부를 하세요 한능검은 기출을 볼 필요 없습니다 한능검은 문제가 너무 쉽기 때문에 봐봤자 아무 의미가 없고 그 주제를 가지고 동영 때 제가 아 이 주제들이 요즘 한능검 잘 나오던데 개리직도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변형해서 아주 더 어렵게 어렵게 변형해서 제가 맨 문제 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즉 개리직 한국사는 난이도 높게 나오지만 백전방지용 문제 몇 개 제외하면 거의 기출에서 출제돼요 기출만 5회독 10회독 하면 안 떨어진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출문제 통해서 연습해야 돼 그럼 제 거 기출문제 풀면 됩니다 여러분 엄청 두꺼운 것도 풀 필요 없고 너무 얇은 건 안 돼요 차라리 두꺼운 거 여러 번 푸는 게 낫지 얇은 건 안 됩니다 뭐 한 500제 700제 그거 갖고 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거 교제가 딱 적당합니다 제 거 교제가 딱 적당해요 1800문제 이 정도가 딱 적당해요 요거 계속 돌리죠 계속 돌리죠 불안해하지 마세요 제 걸로 다 붙었으니까 제 걸로 다 붙었으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그 기출문제를 회독을 여러 번 돌리면 됩니다 개리직 문제 어렵게 나온다고 어렵게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어려운 거 틀리면 됩니다 이제 따라해보세요 어려운 거 어떻게 하면 된다 틀리면 된다 집착하지 말자 하나 둘 셋 어 왜 안 하려고 해 하나 둘 셋 집착하지 말자 집착하지 말자 언니 왜 안 해 집착하려고 했어요 집착하면 안 돼요 집착하면 안 돼요 빨리 집착 안 하기로 했어 약속 집착하면 안 돼 여러분 그러면 떨어집니다 집착하면 떨어져요 그러면 교제 소개하죠 기본이론 기본이론은 제 거 기본이론 아 초시장 기본이론 듣는 게 낫어요 기본서까지 볼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필기노트는 무조건 사고 기본서는 조금 여유되고 여러분 여러분이 조금 다른 과목이 된다 그러면 기본서까지 보면 더 좋긴 하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이론 때는 기본서와 필기노트 그 기출문서 챕터로 통일돼서 공부 편하게 제가 구성을 했어요 구성해서 보기는 아마 편할 겁니다 기본이론 기본서 그 다음 필기노트 이건 필수입니다 필기노트는 무조건 필수에요 선생님 저는 땡땡땡 선생님 필기노트 있는데 그거 가지고 수업 들을 수 있을까요? 힘들어요 그냥 이거 사세요 이거 얼마 안 비싸니까 이거 필기노트 그냥 구입해서 사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기출문제는 제가 유일하게 게리직 한국사 다 하잖아요 여러분 다른 직련에서는 지금 한국사 쉽게 나오기 때문에 게리직 문제 다 뺏습니다 근데 제거 문제집에서는 게리직 문제가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아마 저도 이제 내년에 빼겠죠 한국사는 없어지니까 한국사 없어지니까 내년에 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 책에는 게리직 기출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 게리직에 특화된 거 특화된 거 이 책을 구입해서 여러분 공부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왜? 지금 제가 게리직에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수업이 지금 게리직에 이거 맞춰서 수업하고 있다니까 집중하고 있는데 없어서 문제긴 한데 이거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게리직에 관련된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하면 되지 이거 다른 선생님 거 볼 필요 없어요 이거 복수해서 그리고 재수업 하려면 무조건 독기 한국사 필기노트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두 책은 필수적으로 사주는 게 좋다 그럼 여기서 질문 예전에 책 갖고 있는 걸 어떻게 해요? 그 예전 책으로 보셔도 돼요 근데 필기노트는 바뀐 게 많이 없는데 기출문제집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기존의 책을 내가 볼 시간도 부터 없는데 그러면 기존 책 보시고 아니야 나 새로운 거 게리직 문제 있는 거 다 풀어보고 싶어 그러면 새 책을 구입하시고 이건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 거 커리큘럼 어떻게 돼 있냐 기본이론 80강 하이라이트 여기 맞춰서 하이라이트 이거 줄이는 거죠? 잡담 다 빼고 하이라이트 들어간 거 그 다음 필기노트 강의 40강 그 다음 기출문제풀이 60강 그 다음 동영 이제 곧 들어가죠 동영 그 다음 파이널 특강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초시생이다 그러면 힘들겠지만 기본이론을 한번 들어주는 걸 추천해요 이거 듣고 여기로 가든 그쵸 아니다 내가 좀 공부됐다 그럼 필기노트나 하이라이트 듣고 넘어가도 됩니다 이건 여러분이 선택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시간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기출문제풀이 무조건 들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혼자 문제 푼다고 자신하겠지만 문제 푸는 스킬을 배워야 돼요 저하고 같이 풀면 됩니다 저하고 같이 저 모든 문제 다 풀어주세요 모든 문제 그리고 풀다가 제가 보지 말라는 문제도 있어요 배전반기적 문제 이런 거 버려도 된다 이런 문제는 어떤 문제인지 여러분이 체크하시면 되고 아 이거는 1초만에 풀 수 있다 그러면 아 이건 이렇게 푸는구나 그래서 스킬 배우는 연습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필수적으로 무조건 들어야 돼요 그 다음 동영이야 뭐 제거 동영 유명하죠 제거 동영 유명합니다 문제 좋다고 유명해요 잘 찍는다고 유명하니까 이거 한번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강추입니다 하격시계 보세요 강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또 새롭게 준비한 게 있는데 아직 듣지는 않았지만 새롭게 준비한 거 초합축특강입니다 한국사 이 양 많은 걸 제가 열강으로 확 줄여버릴 거예요 열강으로 확 줄여버려 가지고 필기노트를 한번 쫙 훑혀줄 겁니다 그래서 시험보기 막판에 계속 그것만 듣게 인강으로 계속 틀어놓게 혼자 보기 힘드니까 열강이면 금방 보잖아요 1.5배속 근데 이거는 막 초시장 못 봐요 한 번 본 사람 팍팍팍 저 진도로 쫙 나갈 건데 막판에 정리하기 너무 좋겠죠 열강으로 딱 정리해버리니까 열강으로 그쵸 열강인데 제가 아마 다 다 읽어 줄 거예요 다 볼 거예요 다 볼 거예요 그래서 이 초합축특강 여러분 막판에 돌리시길 바랍니다 이거 제가 막판에 찍을 거예요 지금 지금 찍어버리면 이것만 들어 그럼 망해 요게 된 다음 욕을 들어야 돼요 그쵸 그리고 암기팀만 원한다 그런 분은 암기특특강 그 다음 연도 좀 봐야겠다 그럼 연도특강 보입니다 그쵸 기출은 뭐 언제나 중요한 거니까 기출 중심으로 해야겠죠 근데 요거 어차피 여기 다 제가 집어넣기는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무조건 들어야 할 것 요중에 하나 요거 그 다음 동영 그 다음 초합축까지 이렇게 여러분이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거 같은데 많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정도는 간단해 이론 기출 그 다음 동영 초합축 4개 근데 4개인데 뭐 핵심적인 강의 긴 건 2개밖에 없잖아 이론하고 그 다음 기출문제 강의만 길고 나머지는 여러분 10강 돼요? 이거는 하루만 다 듣지 하루 있으면 다 듣지 그러니까 크게 보면 여러분 2개밖에 없는 거예요 이론하고 문제풀이 강의밖에 없는 거예요 동영이야 뭐 여러분 막판에 다 하는 거니까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커리큘럼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해 이론 기출문제풀이 동영 끝이야 여러분 그러다가 필요하신 분은 초합축까지 그러면 이제 여러분 수강생에 맞춰서 공부해야 하는데 초시생을 어떻게 하냐 우선 빠르게 기본이론 들으세요 처음부터 필기노트 강의 들으면 여러분 아 뭣도 안 잡히고 다 이상해 그냥 1.5배속으로 기본 수업 한번 듣는 걸 추천합니다 정말로 처음부터 필로 갔다가 맨날 카페에 질문에 이게 맞는 방법이에요 아 기본이론 안 들었으니까 모르니까 그러지 초시생 여러분 아 그냥 기본이론 한번 들어 왜 이게 손해라고 생각하지? 기본이론 한번 들으면 여러분 나중에 한능검 그냥 1급 딸텐데 그렇죠 어차피 한능검 공부할 건데 그냥 한번 한번 빠르게 수강하는 걸 추천하고 저 한능검 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한능검 있으면 한번 들을 때 더 익숙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1.5배속으로 빠르게 한 달 내에 80강이니까 금방 들어요 금방이란 말 좀 오바인데 복습하지 말고 쭉쭉쭉쭉쭉 그냥 들으세요 기본이론 수강한 다음 바로 기출강의 들어가야 합니다 시간 없어요 기출강의 들어가면서 아 이거 대비합니다 필기노트 위주로 하면서 기출강의까지 다 수강하는 스스로 5회독에서 10회독 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거 기출을 풀면서 내용을 더 추가하는 방식으로 공부하십니다 추가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기출강의는 꼭 수강하면서 스킬을 배워라 많이 안다고 고득점 나온 거 아니에요 시험에 맞춰서 공부해요 시험에 맞춰서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딱 시험에 맞힐 걸 시험에 나올 걸 공부해요 이게 꼭 중요합니다 그래서 출생들 부탁드립니다 기본 수업 한번 들으시고요 그 다음 기출강의 듣고 이제 스스로 정리하면서 공부해요 제1생들은 기본 수업 듣지 마세요 그냥 필기노트 강의나 하이라이트 강의 수강하세요 한번 수강하시고 40강의니까 금방 수강합니다 그 다음 기출강의 들으면서 기출 그 다음 기출 5회독 10회독 내가 강사 인생 20년째인데 여러분 기출 10회독 돌려가지고 떨어진 수험생 본 적이 없어요 한국사 때문에 절대 안 떨어져요 한국사 기출 10회독하면 절대 안 떨어집니다 떨어진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제가 선생님 전 바보 멍청이에요 아니에요 10회독하면 다 붙어요 5회독이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개인 역량에 따라서 달라 10회독 10번 돌렸는데 떨어졌다 말도 안 돼 떨어진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해요 한국사 10회독 하자 한국사 몇 회독 하자? 10회독 하자 그러면 붙는다 적어놔요 집에다가 한국사 10회독 붙는다 우금 30회독 붙는다 이렇게 계속 돌린 사람이 승리한다 그럼 회독 어떻게 하냐 1회독은 수업을 수강하면서 문제풀이 스킬을 배우고요 2회독부터는 어떻게 돼? 1주일에 챕터 20개씩 나눠서 한 달 1회독 제거 챕터 80이에요 4회독부터는 2주 1회독을 돌리시면 그렇게 돌리면 시험 볼 때까지 4회독에서 5회독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1월 달에는 이론 하이라이트 필기노트 강의를 수강하시고 빨리 2월 달에는 기출문제 강의 들어가세요 그리고 기출 1회독 끝내세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3월 달에는 이제 혼자 스스로 2회독 3회독 하시고 4월 달에 4회독 5회독 하시고 그다음 동영 파이널 하시고 그리고 5월 시험보기 직전까지 기출 계속 무한받아 기출 무한받아 동영은 그냥 5답정 오케이 이렇게 4월 달까지는 여러분 기출이 몇 회독 끝나야 한다? 5회독이 끝나고 5월 달에 언제 시험 볼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계속 어떻게 돼? 기출문제 회독 돌리면 돼요 그리고 머릿속에 생각하세요 10회독이면 난 붙는다 10회독이면 난 붙는다 그렇죠 회독 한번 여러분 공부되면 회독 돌리면 나중에 되면 속도가 붙으면요 하루에 1회독도 가능합니다 속도가 붙으면요 근데 이러려면 어떻게 돼? 쌓여 있어야 돼요 공부가 쌓여 있어야지 돌릴 수 있어요 마치 우리 내신 공부하듯이 하세요 학교 다닌 때 내신 공부하듯이 학교 다닌 때 너무 오래되셨죠 내신 공부할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밤새면서 막 한 바퀴 돌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4,5개월을 내신 본다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여러분 합격합니다 막판에 달린 사람이 붙습니다 막판에 달린 사람이 무조건 붙어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가 기독교인 아닙니다 오해하실 것 같은데 기독교인 아닌데 성경이 좋은 말씀 이런 건 좀 좋아하긴 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도 좋아하는데 이번에는 이걸로 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오 문을 들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이거 이거 성경말씀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애들이 통하잖아요 구하라 여러분 공부하세요 그러면 합격할 다니까요 찾으라 공부하세요 그럼 여러분 방법을 알 것입니다 두드리라 물어보세요 알려드릴게니까 알려드릴게요 구하시고 여러분이 찾고 두드리면 합격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냥 간단합니다 한국사 10회독 하면 붙는다 10회독 하면 붙는다 그 말 꼭 하고 싶어요 떨어지는 한 명도 없어요 최하 5회도 그리고 10회도 그럼 여러분 합격할 겁니다 한국사 때문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카페 같은 데 들어가지 마시고 지금부터 계속 돌리세요 계속 돌리세요 그리고 가끔 유상통에 들어가서 유상 들어가니까 위드위수 그렇죠 유수 그거 꼭 붙이고 하라는 대로 하세요 대표님이 유수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시면 여러분 다 붙습니다 가장 우리나라에서 게리직을 많이 합격시키신 분이니까 그분 말 들으시고 지금 아마 1, 2월에 한국사 하라 할거에요 한국사하고 컴일 그럼 집중하시고 이제 3, 4월에는 이제 우금 집중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합격할 수 있습니다 많이 봤어요 유상통에서 붙는 거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 차례에요 여러분 차례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질문할 거 있으면 제 카톡 카페 유튜브 유상통에 올려주면 되는데 제일 빠른 거는 카톡이 제일 빠릅니다 카톡이 요새 제가 좀 잘 안 들어가지고 카페는 카페도 질문하면 답변을 해 드리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에 김종화 한국사 있는데 거기 필기노트 제가 계속 어떻게 돼 음성자료 올리고 있죠 다양한 자료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시면 질문하시면 돼요 네 대신에 너무 늦게 보내는 건 조금 사양해 주시고 평상시에는 언제나 지문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문하실 때 사진 찍어서 지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몇 페이지에 뭐해요 그러면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진 찍어서 지문하시면 그날 안에 제가 답변 무조건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 도깨 한국사 이제 대리직 마지막인데 어 여러분 제 걸로 다 붙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믿고 제 거 수강하시고 기출문제 10번 돌리면 여러분 합격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쵸 이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거 수강하셨으면 이제 바로 이거 끊고 인강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유상통 사이트로 들어가세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본 수업이나 필기노트 수업에서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전 다 찍어놨죠 그쵸 여러분 체력관리가 제일 중요하니까 체력관리 하시면서 공부해야 합니다 건강이 최고예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우리 수업시간에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